시장의 권한도 시민으로부터 나온 것인 만큼 시민을 위해서 한시도 마음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이 불편해야 시민이 편안합니다. 겸손하고 부지런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미치도록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37년 근무 기간 중에 약 20년을 의정부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5년 1월 의정부 3동 대형 화재 당시 소방서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던 투철한 119 정신으로 50만 의정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뜨거운 가슴으로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이대한 의정부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고맙습니다.